광주시 공공기관 개혁 방침에 따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재분리된 광주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늘 최치국 후보자를 상대로 광주연구원 운영 계획과 혁신 방안, 특히 분리된 전남연구원과의 협업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한 인사검증에 주력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시 부산연구원에서 근무 후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을 거쳤으며 시의회 인사특위는 오는 28일 본회의에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